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스트분을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 바로 세미 프로 선수들의 훈련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위해서 지원자분을 두 분을 뽑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뽑힌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각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대림동 칸테 백승철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육군에서 열리는 최정의 삼백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31살 이희원입니다 히드리치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출들과 함께 같은 팀에서 뛰고 있고 매주 주 2, 3회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아마추어한테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곤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3명의 선수가 이제 오늘 훈련을 같이 합류해서 같이 훈련을 지정할 테니까 훈련하면 도대체 모르는 부분에 잘 챙겨주고 가자 알겠죠? 예 파이팅! 파이팅! 앞바퀴! 앞바퀴! 가다!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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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나 더! 하나 더! 투자치만 하실게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2, 3, 4, 4, 5, 5, 6, 6, 7, 8, 9, 10. 1, 2, 3, 2, 3, 4, 5, 6, 7, 8, 9, 10, 10... 와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오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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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뚜데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어... 2주 아 좋지 저희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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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타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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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파이팅은 왼쪽부터 교딩이 균형이 소환이 김혁이 세포. 그다음에 성수 민성이. 오렌지? 섀도우에 동고. 동고 씨. 섀도우 오렌지. 그 나머지 10명은 뒤에서 잠깐 있고. 오케이, 들어가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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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무 힘들어... 힐! 가야 돼! 가야 돼! 간다! 온다! 온다! 여기! 사이드! 사이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몸 좀 어떠세요? 몸 좀 어떠세요? 너무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온다 가운데로! 템포가 엄청 빠르죠? 진짜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패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완전 반발할 힘이 없어요. 패스도 엄청 빠르고 근데 이런 와중에 슛을 하고 패스를 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죠? 볼 컨트롤 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잡기도 전에 이미 맞바구니까.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본던 오케이. 이거 잘하니까. 일단은 짜장라. 일단은 짜장라. 가자. 확 evolving. 지크가 역할을 위해 다행히 잘하니까 이 선기와 trikpunkt 다들 어떤 논력을 맡는다는 건 Das는 논력을 하려면 이 선기와 선기의 발전하는 상담사는 파다 바로 넘어가 넘어가 아 우리 dormir 놓을 수 있어? 하이 어 지금 약간 비포에프터로 저희 셋 때 약간 동공이 풀린 것 같거든요 지금 고향 KH축구단에서 훈련을 마무리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진짜 프로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KH축구단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K4리그 1위를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오늘 훈련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서 근력운동하고 쉬는 점 없이 바로 게임 볼 돌리기 하고 다시 오면 근력운동하고 숨이 돌아올 타이밍이 없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패스 속도라던가 압박이 동네 축구랑은 확실히 다르죠? 저도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훈련하는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그냥 제하트 공이 오는 것도 못 볼 정도로 너무 빨리 빨리 압박이 들어오셔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미 프로의 벽은 높다 진짜 이렇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3, K4리그가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응원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 KH축구단도 정말 응원 많이 하고 이번 시즌에 진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K3, K4 파이팅!